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. 한국철도 전북본부는 지난 1일 이력폭발사고 추모사업회 유가족 등 20여 명을 초청해 해피트레인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11일 이력폭발사고 42주기를 맞아 추모의 의미와 유가족 위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. 행사는 잠시나마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도록 완주군 일대를 관광하는 일정으로 운영됐습니다. 김광모 본부장은 42년 전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추모와 애도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